이사 선생님은 뭐라는 줄 알아? 우리가 뭐 어디 나와서 저기는 거 다닌 게 저기 뭐야 점잖은 거 배우고 그런 것은 안 배운다고 그랬잖아 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진짜요? 진짜요? 그건 배울 것이야 안 가리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쉬운 것도 배운다 아이고 그러죠 쉽지 않아 굉장히 어려워 방아 타령도 날라갈대 방아 타령 어렵지 방아 타령 어렵던데 내가 불러보니까 쉬운 각서리 타령 해주세요 각서리 타령? 그래 각서리 타령 언제 하자 맞아요 판소리로 된 각서리 타령 판소리로 된 각서리 타령이 조금만 기다려 순서가 있는 게 좀 기다려 예 뭐 해주셔도 말고 하하하하 일단 명인 명창을 배워볼 것이예요 그러면 명인 명창껏 들어봐 한가 하고서 혼화가 해봐 혼화가 끝나고 나서 몇 명창 좋게 배워줄게 시작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제주어선 하이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하이 풍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보산은 아침 만개에 영함을 둘러있네 태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원의 3대 6명의 순천심이오 잘한다 황백수령의 진한군이라 시구 고창성에 높이 앉아 마주 풍경 바라오니 환장운 몸 높이 솟아 충충한 익산이오 백리 다냐 흐르는 물은 구붓구부 만경인디 웅담에 맑은 물은 이 안이 용한 저며 금주어 붉은 꽃은 꽃 옷마다 금산이라 다 나오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무장으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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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이오 아직까지 옥과 오다 풍속은 마순이오 인심은 함열이 이기기 천안 무주어 고 석이는 영광 이라 창평 이어 창평 안 좋은 세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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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오 오 어마나 참 말로 잘해 보여 구성이 다르다구요 오 감사합니다.